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티비의 이병호입니다. 오늘은 화동 옥션 책자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화동 옥션에서 옥션이 있을 때마다 이 책을 신청해서 받는데요. 저는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화동 옥션 38 한국세계화폐 조선별전 열쇠폐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는 응찰 마감시간이 2020년 6월 18일 18시까지 도착 뿐입니다. 하시는거는 이제 뒤에 뒤에 요거를 이제 적으셔 가지고 보내시면 팩스나 전화 이메일로 하시면 되구요. 이 책이 전 이제 처음 받아 보거든요. 근데 타임머신님이 이 책을 꼭 신청을 해서 받아보라고 하는데요. 제가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모든 화폐들이 굉장히 리얼 진짜죠. 이분은 여기서 이제 화동 양행은 이제 간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진품들이 있는데요. 정말 예 대단한 진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응찰을 이렇게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응찰 마감 시간, 응찰 팩스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한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그 약간 페널티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한번도 안 하신 분들은 지인을 아는 분을 세워야 된다 뭐 아는 쪽에 있거든요 응찰에게 몇 퍼센트를 내야 된다 그러는데 전화 확인해서요 전화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응찰 하시는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요 책자 앞에 공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BU, Brilliant Uncirculation BU라고 써서 잘 모를 때 있거든요 UNC Uncirculation 같은 것도 AU, About Uncirculation, Extreme File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잘 모르는 때가 있거든요 한자도 그렇구요 약간 공부하는 앞면에 공부하시고 옵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책자 넘기면 바로 조선통보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조선통보 30만원 볼까요? 조선통보 조선통보 보는 것 자체로 보는 것 자체로도 그냥 힐링이 되는데요 상평통보 모전입니다 상평통보 모전이 얼마나 많냐면 이렇게 많습니다 그냥 그 모전은 한번 저도 구매를 해서 모으고 싶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글씨체가 일반 상평통보 보다는 굉장히 눈에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색깔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모으기가 굉장히 좋은 동전인 것 같아요 세자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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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전하고 이런 별전들 세자만세 세자만세 최저가가 25만원 이렇게 25만원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최적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 가격은 좀 더 만약에 되시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지금 50% 정도 가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가공전 이런걸 이제 상평통보 가공전 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있는 동전들을 깎아 가지고 만든 걸 가공전 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가공하면 어떨까 지금 가공하면 이게 별전이 될까 뭐 소세 흘리면 되겠지만 옛날에 만든거라 예술적 가치나 이런걸 따져서 가공전 이라고 일명 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는 이제 원형, 다각형, 화형, 박지원, 키타형 등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예 열쇠패 열쇠패도 열쇠패도 그 굉장히 좋은 그 수집에 굉장히 좋은거죠 근데 가격은 흐득합니다 가격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지금 600만원 입니다 600만원 지금 보이시는게 600만원 그 다음에 대동전 한국근대주와 대동전 뭐 말은 여기 100만원 이라고 써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낙찰되는 가격은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예 태극휘장 오븐 같은 것도 지금 거래가격이 한 어 뭐 만원 이만원 이렇게 상태 좋은거 밑품 정도 되는데요 MS61에 Uncirculation이죠 그 다음에 그 NGC MS61이니까 Uncirculation에 브라운 예 브라운 칼라 브라운 칼라 있는게 20만원 와 굉장히 좋네요 예 브라운 칼라 이게 이제 이게 브라운 칼라입니다 그 다음에 예 한 양짜리 10점 예 반원 반원도 뭐 가격이 흐득하죠 예 거의 뭐 예 그 다음에 현대주와 이런 것들은 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시판이 MS64 레드가 레드 칼라죠 예 10만원 그 다음에 66년도가 MS65인데 15만원 25 최저까지 실질적으로 낙찰되는 가격은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예 백동화 71년 10만원 72년 백동화는 15만원 최저가 예 그 이상 적으라는 거죠 그 다음 제일 제가 지금 제일 사고 싶은 것들이 이런 건데요 예 가격이 20만원으로 예 지금 여기 측정돼 있어요 아 20만원 20만원에 과연 될까 싶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현행주와 중에 자루감봉 자루감봉 예 가격이 뭐 12만원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예 83년도 85 89 이런 것들이 12만원에 낙살될지는 예 미주수입니다 아마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요번에 하이라이트는 예 여기 지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칼라입니다 칼라 이 칼라 주는 것들은 하이라이트인데 예 81년도 10원 한 700만원 최저가 좋겠죠 이거 한 1400만원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주와 기념주와도 가격이 뭐 싸진 않아요 매달 이런 것들 하나 사고 싶네요 예 그 다음에 박세리도 나오고 한미수교 예 그 다음에 혼장 그 다음에 은행권입니다 은행권은 정말 가격이 높아요 이게 진짜 뭐 말이 120만원이지 실질적으로는 뭐 그리고 등급 하나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범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환권 66등급 20만원이네요 백색지 시인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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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모자상 모자상 PMG67 EPQ는 화폐 재질이 제조 당시에 그대로라는 걸 EPQ 라는 걸 주는데요 PMG67 EPQ는 굉장히 고등급입니다 700만원 최저가 700만원이죠 700만원이면 뭐 흐드들 하겠네요 하하하 이거는 저희가 범접할 수 없는 가격들 그냥 사진으로만 보면 좋을 거 같아요 천안권 미제 미제 거북선 이것만 봐도 시간이 현행권 흐드들 그리고 이번에 그 각권 연본은 50개 700만원에 나온 거 예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동전들이 나왔습니다 외국가요 외국자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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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풍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예쁜 거 같아요 뒤에 인쇄되는 것들이 예쁜 거 같아요 수집하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중국 금화 금화 하고 예 이상 예 예 봤구요 예 꼭 이번에 옥션에서 좋은 성과가 예읽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 이병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